그 사람이 바로 너였으면 좋겠다 너와 넌 눈치 내 머릿속을 뱉더라 하루 종일 네 얼굴이 보고 싶어 나는 사진 속에 너로 너무 그리워 가끔씩 다 맘을 가끔 또 묶어오네 널 그려 안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네 이런 일들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되기를 바래 아직까지는 아니라도 말할 거야 조만간에 자꾸 be a boy and girl ever should be my baby 언제나 그 맘 봐주는 사람 힘이 들는 역으로서 날 위로해주는 사람 그런 맘 찾아야 되는 사람도 그 사람이 바로 너였으면 좋겠다 We'll be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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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나에게로 웃는다 We'll be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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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바로 너였으면 좋겠다 We'll be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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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be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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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 내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 그 사람이 바로 너였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바로 너였으면 좋겠다 We'll be careful 어디 있다가 온 건지 바라고 말했던 모습으로 처음 본 순간부터 느낄 수 있었어 내가 기다려온 사람인걸 알 수가 있으니깐 여기 all you want 하지마 서두르지 않아 한번 take it slow 모르는 것 확인하고 싶어 너 얼마부터 갭시라도 착각은 아닌가 싶었어 그러니 only show me baby please give me your side 난 먼저 다가가고 너도 미리 놓아 난 말이라도 좋아 모든 말해줘 나에게 확신을 줘 언제나 너만 봐주는 사람 힘이 들 땐 여름에서 날 위로해주는 사람 그를 난 찾아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너였으면 좋겠다 수많은 인연들이 스쳐갔었지만 그렇게 해결한 틀림은 없었어 너도 느끼고 있을까 나랑 같은 마음일까 뛰지 너무 많이 나고 싶어 보여줘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사람 너네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사람 그를 난 찾아래는 사람 그를 난 찾아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넌 넌 넌 넌 이를 비굿굿굿굿굿굿굿굿 네가 나에게 온다 이를 비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 많이 좋은 걸 알아 넌 넌 넌 넌 넌 이를 비굿굿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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너를 비굿굿굿굿굿굿굿굿굿응 그 사람이 바로 나였으면 좋겠다 요 term & 우리의 음성은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만나서 빌! 촬영은 오윤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촬영은 오윤희입니다. 촬영은 오윤희입니다. 네, 저희가 저희처럼 눈부시고 찰떡한 분위기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윤희입니다. 여기 인테라핀은 너무 밝고 밝고 우리의 음성은 너무 아름답니다. 여러분의 음성은 굉장히 아름답네요. 여러분이 지금 저희가 불렀에 좋겠다라는 노래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첫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으로 보여드린 곡은요. 콘서구역과 저의 매력이 가득합니다. 저의 따뜻한 표현이 가득하니 좋겠다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 our 첫 빛 속이, which shows qqppempe love of The Moon, and it will make you emotional by reminding you of your first love. 네, 이어서 저희들 곡을 통해 본 필라인으로 반짝이야. 여러분과 저의 매력들을 어떻게 tier하게 해줄 수 있는 곡이 될 것 같습니다. So, the next song we'll be singing is spring rain, and it will show you our charms to you by showing how we are in our performances, and dancing, dance it. 네, 이렇게 공비라는 노래도 남았는데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께 듣고 저희가 여러분들께 스며들어 볼까요? Should we fall for you? And should you guys also fall for us? 네, 빠른 박수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